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 인기순위 알려드립니다. 가성비 훌륭한 노트북 12부터 1위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위 제품입니다. 9위 제품입니다. 인기있는 순위 8위 제품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댓글 구매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7위 제품입니다. 가장 인기있는 순위 베스트 6위 제품입니다. 5위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4위 제품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가장 인기있는 제품 1위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간단한 상품 설명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되는 가장 인기있는 제품 베스트 10을 선정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